그룹 위아이가 더욱 강렬한 비주얼로 돌아왔다. 위아이는 9일 예응시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아이덴티티 챌린지의 비주얼 포커스 비디오를 공개했다. 공개된 비디오에는 컬러풀한 색감이 돋보이는 조명 아래 각기 다른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위아이 여섯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. 꽃, 깃발, 보석 등 소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몽환적이면서도 우로른 남성미로 분위기를 압도했다. 특히 이 영상 말미에는 타이틀 곡명 무아님도의 일러스트 로고가 등장해 시선을 이끌었다. 이번 앨범 아이덴티티 챌린지가 도전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위아이의 과정을 담아낸 앨범인 만큼 무아님도라는 강렬한 곡 제목 안에 담긴 의미와 새 콘셉트에도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. 위아이는 지난해 10월 데뷔 앨범 아이덴티 퍼스트 사이트를 발매하며 위아이 멤버들이 운명처럼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 청춘의 열정을 증명해낸 바 있다. 한편 위아이의 두 번째 미니앨범 아이덴티 챌린지는 오는 2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응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ِving재 기준 intermittent